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에너지 앞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는데요. 제가 한국화학연구원인데 왜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에너지를 하지? 화학연구원인데.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저희 연구소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에너지 쪽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솔라셀, 요즘에 많이 핫한 분야인 그런 쪽으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서입니다. 기존에 있는 에너지 말고도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그 야광봉을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야광봉에 흔들어지는데 불빛이 나죠. 이 불빛이 어떻게 날까요? 그렇죠. 적절하네요. 그 건전지에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전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연구를 진행했던 거고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핸드폰. 스마트워치.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핸드폰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워치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스마트워치가 있어요? 대단하네요. 아이고. 이거는 뭐죠? 스마트 밴드. 똑똑한데요? 스마트 밴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오 스마트 밴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한 분 계시네요. 요즘에 이런 스마트 기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스마트 기기가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배터리. 그런데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금 아침에 충전을 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보통 그런데 지금 한 8시가 다 돼가는데 배터리가 다 한 50% 이하로 떨어지죠. 지금 50% 이하로 떨어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대부분 이 시간쯤 되면 배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S전자에서 광고로 나왔던 건데요. 사람들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벽에 붙어있는 겁니다. 충전을 하려고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시간에 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충전하고 나왔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핸드폰이 또 오래된 핸드폰일수록 금방 배터리가 떨어지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에서 시작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월허거라고 신조어가 생긴 건데 월에 붙어있는 허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해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보조배터리죠. 보조배터리 사용하시는 분 많죠. 대부분 다 보조배터리 사용하실 거예요. 핸드폰이 배터리 떨어지면 보조배터리 껴가지고 근데 보조배터리 또 충전을 해야 되죠. 그럼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배터리도 핸드폰도 충전해야 되고 보조배터리도 충전해야 되고 아까 꼬마가 뭐였죠? 스마트 밴드도 쓴다고 했죠. 밴드 충전하죠. 하루에 몇 번 충전해요. 한 달에 한 번이요? 제가 발표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당황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런 스마트 이런 기기들 필요한 배터리를 충전을 매번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거나 아니면 좀 더 충전 주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뭔가요? 이름이?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은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전화, 통신 이런 걸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에너지 원이 가지고 있죠. 아이언맨의 에너지 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슴에 있는 이 소형 원자로 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사람도 이런 에너지 원을 아이언맨, 제가 아이언맨이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이언맨처럼 에너지 원이 있으면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매일 충전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만든 소재를 스티커 많이 쓰시죠? 요즘에 스티커를 몸에 붙이는 것처럼 몸에 붙였을 때 사람이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운동 에너지가 소모되죠.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면은 자기가 쓰고 있는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 밴드라든지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라는 게 그래서 많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제일 그냥 기억 하나 하시면 될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 하베스팅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큰 수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하베스팅은 이제 기존에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연에서 이제 버려지는 바람이라든지 파도라든지 심지어 사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런 에너지 하베스터 가운데 있는 에너지 하베스터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해준다면 실제로 어떤 센서라든지 뭐 멘스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스마트 워치, 셀폰, 랩탑까지도 어떻게 구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에너지 단계를 보시면은 에너지 스케일이 뭐 이렇게 지금 여기 막 불빛이 나오고 이제 뭐 컴퓨터가 이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에너지는 굉장히 큰 에너지고요. 그래서 이런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수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발전소에 나오는 에너지는 이런 기가와트, 테라와트급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자기기 부분 쪽에서는 밀리와트, 마이크로와트급의 에너지만이 있어도 충분히 구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기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와트나 밀리와트급의 에너지 굉장히 작은 에너지만 있어도 충분히 구동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충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압전 소재라는 건데요. 이게 압전 소재가 기존에는 굉장히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전 소재가 특이한 게 어떤 기계적인 에너지, 외부에서 충격을 받으면은 전기가 발생합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은가 보네요. 그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터 같은 경우에, 라이터 여기서 어린이들이 많아서 담배를 안 피우시겠지만 라이터의 누르는 그 힘에 의해서 라이터를 분해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압전 소재와 그 다음에 스프링, 그 다음에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르는 그 힘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이 압전체가 전기를 발생하고 그것에 의해서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압전체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커처럼 굉장히 유연하게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으면 사람의 몸에 네, 감사합니다. 사람의 몸에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 붙이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압전 에너지, 소위 말하는 압전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부분은 이런 압전 입자를 조금 빨리 말씀드리면 압전 입자를 탄성체라는 말랑말랑한 고무랑 섞어서 다음과 같이 압전 입자를 섞어서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유연한 압전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밴딩, 밴딩을 이렇게 구부렸습니다. 구부렸을 때 보시면은 볼티지가 한 50V의 볼티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했을 때 반대의 마이너스 50V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도 마찬가지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동영상, 아, 그 다음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에너지, 발생한 에너지를 이 작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곳에 모아서 스위치를 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불빛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에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구부러졌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부러졌을 때 에너지가 한 번 발생하고 다시 펴졌을 때 에너지가 한 번 발생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LED, K라는 값이 K라는 글자가 이렇게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걸 스티커처럼 몸에 붙인다면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구현을 해본 것이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팔꿈치랑 그 다음에 손목에 붙였을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뭔지 아시죠? 마찰 전기 겨울 특히 요즘에 옷을 벗을 때 정전기 막 일어나죠. 이런 마찰 전기도 앞서 말씀드린 앞전 소재의 앞전 전기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몸에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중학교인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양전화가 되기 쉬운 물질하고 음전화가 되기 쉬운 물질을 서로 문지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가 생기죠. 그 전화에 의해서 이런 발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만든 거고요. 이게 발전기를 양전화가 쉬운 물질 음전화가 쉬운 물질을 서로 마찰을 해서 만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마찰 전기 발전 소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또 거짓말 안 하려고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마찰 전기에 의해서 앞에서는 K 하나였죠. 여기서는 지금 한 100여 개의 LED가 지금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아까 학생 스마트 밴드 뭐 써요? 미밴드 3이요? 어 좀 고급스네요. 미밴드 1이거든요. 미밴드 1을 저희가 충전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 소재와 마찰 전기 소재를 이용해서 발전 소재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운이 좋게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미래 사회를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 웨어러블 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뭐 구글 글래스라든지 컨택트 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귀에 넣는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 사람이 이제 몸에 착용을 할 텐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이거 하나 충전 이거 하나 충전 충전 매번 충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불편하고 번거롭고 한번 까먹으면은 그날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짜 어디까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 희망컨대 그런 것을 구동할 수 있고 잘 작동할 수 있게끔 된다면은 다음과 같이 미래는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모여지고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가 충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헬스케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헬스케어에서도 실제로 자기가 맥박이라든지 어떤 심전도가 문제가 있을 때 에너지가 이제 바로바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전송이 되고 이런 것이 미래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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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